자, 앞에 기억나시죠? 갑니다. 자, 이걸 먼저 외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왜 기억납니까? 시작! 커우즈 리절틴 인쥬스 인컬 커우즈 리절틴 인쥬스 인컬 커우즈 리절틴 인쥬스 인컬 커우즈 리절틴 인쥬스 인컬 그래서 뭐야? 시작! 야기시키다, 유발하다 다시 한번 시작! 커우즈 리절틴 인쥬스 인컬 커우즈 리절틴 인쥬스 인컬 커우즈 리절틴 인쥬스 인컬 자, 했던 것들 반복이야 커우즈 커우즈 리절틴 인쥬스 인컬 야기시키다, 유발하다 커우즈가 가장 쉬운 단어니까 이걸 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커우즈 리절틴 커우즈 리절틴 인쥬스 인컬 커우즈 리절틴 인쥬스 인컬 커우즈 리절틴 인쥬스 인컬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거 지나서 지금 세 번째 거 가는 거 알고 있지? 두 번째 거 들어줘? 갑니다 그래서 얘가 원인 원인 자, 이쪽이 뭐가 있죠? 시작! 결과 결과 수리 수리 원인 수리 차사고 차사고를 야기시킨다, 유발시킨다 음주운전하면 안 되겠죠? 커우즈 리절틴 인쥬스 인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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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시키다, 유발시키다 그럼 결과가 뒤에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 시작! 귀결 짓는 거죠. 귀결 짓다. 귀자 살려줘. 귀납하다. 그래서 얘가 뭐야? 시작! 약이 시키다, 유발하다, 귀납하다. 그럼 DE는 인크리스의 반대말이 디크리스인 것처럼 반이어가 되지. 그래서 이제 역자를 살려주지. 반대니까요. 그래서 뭐야? 시작! 귀납하다, 연역하다. 우리 역추론하다고 하죠? 그 추론하다. 이거 추론하다로 많이 쓰여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 인듀스라는 영어는 약이 시키다, 유발하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디듀스는 뭐가 돼? 추론하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확인해 보시고요. 역추론하다, 연역하다. 역. 자, 옆으로 갑니다. 그럼 인덕트라는 영어 단어는 사실 얘를 받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보시면 얘는 어떤 뉘앙스냐면 인듀스 인듀스 얘기가 소개하다죠? 자, 들어갑니다. PD님 PD님을 내가 군대에 소개해도 될까요? 자, 여기 군대야. 여기에 네가 군대에 오면 넌 영웅이 될 수 있어. 다 그런 마음으로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옛날에. 그렇죠? 조목을 위하여! 이런 거거든. 이게 소개하다,거든. 그래서 얘가 이제 빠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야? 군대에 소개하는 거야. 따라해봐. 입대시키다. 뭔지 알겠죠? 군대에 뭐하다, 시작? 가입시키다. 가입시키다. 입대시키다, 가입시키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약간 사병 느낌이죠. 사병 느낌. 그런데 이제 과거에 퇴역했던 대령님한테 대령님, 조국이 위험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 번 일어나리라. 얘는 취임시키다. 높은 사람은 뭐야? 높은 자리에다 취임시키는 거죠. 취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높은 사람은 취임시키다. 우리는 뭐야? 시작? 입대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인덕트값. 됐습니까?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어따가? 군대에다가 소개시켜주는 거야, 군대.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하면 확인. 그다음에 얘는 영어로 반이어죠. 똑같이 반이어야. 그럼 여러분, 입대시키다에 반대말은 못 가요. 제대시키다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대가 없었어. 아예 그냥 빼줘야 돼. 옛날에는 군대 가면 죽을 때까지 군대 가요. 북한은 뭐 12년인이라며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던가, 군대 가면 무지껏 죽을 때까지야. 그래서 뭐야? 군대에서 빼주는 거야. 아, 면제하다, 공제하다. 공제하다로 가장 압도적으로 말했어. 공제하다. 디덕트가 영어로 뭐야? 시작? 공제하다. 그래서 언어를 살려줄 때, 인듀스는 야기시키다, 유발시키다로 많이 쓰이고, 디덕트는 뭐가 돼? 시작? 추론하다로 많이 쓰이고, 언어적으로. 인덕트는 뭐라고 돼? 시작? 입대시키다로 많이 쓰이고, 가입시키다, 또는 취임시키다로 많이 쓰이고, 디덕트는 뭐라고 돼? 아예 군대 빼주는 거야. 시작? 공제하다, 면제하다로 많이 쓰여.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쓰이는 한국말을 조금 기계적으로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인듀스, 야기시키다, 유발시키다. 디덕트는 추론하다. 그 다음 인덕트는 뭐야? 가입시키다, 입대시키다. 디덕트는 군대 빼주는 것이자, 면제하다, 공제하다. 이런 식으로. 좋았덩. 좋았다.